충남도가 오늘부터 소 럼피스킨 발생 상황 대응을 종료합니다. 도는 소 럼피스킨 추가 발생 위험이 없다고 보고, 서산 등 9개 시군, 21개 방역대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를 모두 해제하고, 농장 소 거래도 전면 허용할 방침입니다. 방역대가 모두 해제된 건 서산의 한 농장에서 국내 첫 럼피스킨이 발생한 지 두 달 만으로, 그동안 도내 9개 시군, 41개 농가에서 소 1797마리가 안락사 처분됐습니다.